으아 저 눈물하고 옳냐 지금? 어? 왜 그러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오오 갑자기 왜 오세요? 갑자기 왜 오세요? 오 안돼 우시면 안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해안TV 저는 오늘 저녁으로 참기름이 들어가 정말 고소한 간장결합밥을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는 식사였는데요 여러분은 저녁으로 어떤 메뉴를 드셨는지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려요 그럼 렛츠 고! 반갑습니다 으아 나 어떡해 왜요 왜요? 거울 보셨어요? 으아아아 오 어이구 으아아아 댓글 달은 거 알아요? 예 뭐라고요? 여러분은 유튜브 댓글 달은 거 알아요? 아 그래요? 으아아아 오케이 아 어떡해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아 나 손떨려 여태 여기서 또 이렇게 만나네요 정말 사람 인연이라는 게 예 자 어디 가실래요? 저희 한번 1등 해보죠 1번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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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주세요 빙 자 여기 가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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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하시고 하나 둘 셋 렛츠킥 렛츠킥 렛츠킥잇 아니 왜 안 하세요 파이팅 혹시 눌러말아계세요 지금? 에 열린 마이크로 좀 해주실래요? 마이크가 끊겨가지고 내려서 부탁드릴게요 어 브라보 없어요 브라보 터시죠? 캠프 브라비바 싹시무스 털게요 혹시 구독하셨습니까? 나은거 아니에요? 어 나이스 가장 최근에 본 영상 하나 둘 셋 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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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 그래 그거 여자분이랑 예 띄워 하신 거 예? 아 여자분이랑 띄워 하신 거 어 화내지 마시고 어 제 댓글에 하트도 눌러줬잖아요 어 그래요? 아 좀 옛날이긴 한데 아 그랬어요 요즘엔 제 영상 잘 안 보시나요? 아 보는데 예 보는데 봐요 뭔데 솔직히 얘기해 봐요 솔직히 요즘 안 봤다 어허허 어어 나 어제 봤어 어떻게 봤어? 어제 자면서도 봤어요 자면서도 봤어요?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예 혹시 이 영상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걸 보고 계시는 어 다른 구독자분들께도 예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 제가 어제요 예예예 태안 얘기했단 말이에요 친구들이랑 예 근데 왜 나는 안 잡히냐 태안은 스팀이면서 왜 나는 왜 안 잡히냐 막 이러면서 막 화냈거든요 화냈어요? 아니 모른 척 해주셨어야죠 아 근데 모른 척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럼 유튜브 각을 한번 뽑아봅시다 혹시 1번이 갑자기 울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갑자기 대성통곡 그러면 제목 그녀를 울렸다 어때요? 예 한번 울어보시죠 괜찮죠? 예 그럼 잠깐 그거 할게요 저 눈면하거든요 지금 오세요? 가자 액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울어야지 괜찮으세요? 오오오 갑자기 왜 웃으세요? 오 안돼 우시면 안돼요 카트 됐어요 너무 슬퍼 잘했어 잘했어 이거죠 됐습니다 이거 이제 하이라이트 했으면 될 것 같고요 예예예 소음기 소음기 아 소음기 어 근데 보정기 먹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아 현타 온다 마이크 끌게요 아 마이크 끌세요 아 현타 온다고요? 그럴 수 있죠 저는 항상 이 현타를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현타 극복되시면은 마이크 편하게 켜주세요 글쎄요 글쎄요 현타 끝났어 아 현타 끝났어? 어 빨리 끝났다 나 좀 원래 빠르거든요 어 빠르다 오케이 오케이 어머 아 자개장 소리이구나 음 저 대머리판 I want it 필요한 거 있어요? 니가 음 카고팔 어 나 카고팔인데 보럽지 메롱 어 너무 좋아하고 오케이 자 1번님 들어오세요 빨리 갑시다 여기 다리 그냥 건널거에요 개하자 렛츠 길이 다리 건너서 올라갈건데요? 위험장에 있을거에요? 여기로 올라갈거에요 원이 저 원은 거의 저쪽에 잡혀가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나이스하다 여기 있어야겠다 아주 나이습니다 아 나 빨리 자랑해야되는데 그럼 이 영상 보고있을 친구들한테 영상편지 한번 가보자 이거 진짜 올릴거에요? 울리지말까요? 아니요? 한번 해보세요 예 고! 어 저 했어요? 안 들렸어 했는데? 아 방금 헤드셋 잠깐 빼가지고 다시 한번 가보자 큐 아 왜 안 하세요? 생각중이거든요 생각나면 말씀해주세요 오케이 네 원이 진짜 애매하다 카우팔 드릴까요 니마? 으악! 너무 좋죠? 오늘 오세요 2번필 예 떨궈놨어요 탄티도 떨궈놓을게요 제가 카우팔 장인이거든요 보여주세요 기대되는데? 카우팔 장인을 만났습니다? 아니니까요 그녀를 울렸다고 좋다니까요 아 그녀를 울렸다 알겠습니다 아직 안 생각났어요? 아 영상편지요? 예 아 뭘 말하지? 약간 약올리면서도 감동 있어야 되는데 메롱메롱 해주죠 아까 저처럼 메롱 그거 못해요 저 못해요? 쉬운데 이거? 좋아 죽으시고 오케이 올라갈까 지금? 한번 더 기다릴까 올라가자 안되겠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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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로즈니스 앙 앙이? 로즈니스 앙이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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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니스 앙이 로즈니스 오 마이 굿니스 잠깐만 와 저기 쳐다보고 있었어 저 넘어갈게요 담장 넘어갈게요 담장 넘어갈게요 로즈니스 앙이 웃지 마시고 아니 웃지 마시고 이쪽으로 와주세요 저 거기 없어요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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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쪽 엉덩이가 예뻐서 이쪽 엉덩이 만져주세요 저기 기다리고 있었어 소름 돋는다 혹시 뚝대기 여기서 못 보셨나요? 나 어음 몰라요 자 쟤는 대갈 땄게요 어 보여주세요 카구 팔장이 붙었다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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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모르겠다 어 슬리트하는게 바깥 붙어지네 어 이쪽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뭐야 나 안보여 어 있다 295 295? 예 여기 295 절벽에 여기 아 절벽에? 여기 여기 나만은 왜 안보여야? 두대 오케이 세대 안죽네 뒤에서도 올 것 같거든요 야 원 보세요 가야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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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자 어 이거 일로 가야될 것 같아 그냥 위로 차도 터져가지고 무빙 무빙 어차피 카구 팔이라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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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쟤 맞는다 다른 애한테 나이스 어 아니네 아 쉽지않다 어 다했어 아 못잡았다 지금 건너가줘 기절했을때 건너가자 지금이야 잠수해 잠수해 왜 할 수 있어 우리니까 우린 할 수 있어 우린 할 수 있어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아들 딸 할 수 있다 we can do with 팀 로즈니스 앙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거기 맞을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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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와요? 어 어 어디 오지? 어 확인 확인해 봤어 봤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쟤 어떻게 뒤야? 어 나 뚫었잖아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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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니스 앙이 2명 오! 아 죽어 죽어 안돼 10초 남았는데 아니야 나 버려 나 버려 저 수고하셨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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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